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서대문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20년 8월 6일 일본인 여자친구는 유학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서대문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여자친구는 8층 802호에서 있었는데 격리 첫날은 건물 내부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두운 것 빼고는 괜찮았다고 한다 하지만 2일째인 8월 7일부터 사건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일째인 8월 7일 그날 새벽 12시 15분쯤 나와 내 여자친구는 보이스톡으로 한참 50분째 통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와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전화 넘어서 들릴 정도면 여자친구 시점에서는 엄청 크게 들렸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어머님도 들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무슨 소리야? 옆방에서 싸우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그런 것 같아 801호 진짜 시끄럽네 극혐이야 나도 소리가 들려서 느낌이 좋지 않았다 다음날 3일째인 8월 8일 나는 게스트하우스에 생필품을 갖다 줘야 해서 그래도 자가격리 위반할까봐 걱정돼서 문 앞에 후다닥 놓고 가려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냄새의 본원지는 옆방에 801호였다 나는 그래서 801호에 아무도 없고 냄새만 나고 먼지가 쌓여 있길래 뭐야? 어제 이상한 소리 났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오래돼 보이는 것처럼 먼지만 쌓여 있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집에 돌아가서 여자친구에게 물건은 잘 받았어 밥은 배달 시켜줄까? 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다가 문득 문 앞에 물건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옆방에 들린 게 생각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기껍을 하며 진짜 사람이 안 살았어? 나는 그런 것 같다고 손님이 다녀간 흔적도 없더라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서워했다 격리 4일째인 8월 9일 새벽부터 여자친구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갑자기 일본 요괴인 가파를 닮은 요괴가 801호 쪽의 벽을 통과하여 여자친구에게 다가오다가 깼다고 한다 이후 여자친구는 식욕이 떨어지고 갑자기 귀신 들린 것처럼 정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여자친구는 밥도 배달 시켜달라는 말도 없어지고 우울해하고 악몽을 꿨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옆방에서는 자꾸 싸우는 소리 들리고 악몽도 꾸고 우울해져서 미칠 것 같다고 하기 시작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옆방 소리 스트레스 때문에 밥을 하루동안 굶은 여자친구는 키 154cm의 몸무게는 45kg였지만 하루만에 44kg까지 빠졌다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했는데 얼굴은 매우 초초해 보였다 그러면서 점점 초초해지던 여자친구는 그로부터 며칠 후 격리 9일쯤 되었을 때 옆방에 귀신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때가 가장 큰 악몽을 꾸었던 시기다 키는 크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알은 없는 여자 귀신이 여자친구를 덮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 후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잠을 설쳤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죽만 배달시켜주던 나는 제대로 된 치킨이나 냉면 같은 음식을 배달시켜주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그런 음식을 먹은 여자친구는 반도 못 먹고 토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음식의 양이 많은 여자친구가 그렇게 조금 먹는 것은 처음 보고 진짜 걱정돼서 여자친구 격리 장소 근처에서 기독교 유튜브를 조금 틀어놓고 생필품 생리대를 문 앞에 두고 갔었다 격리 12일째인 8월 19일 이날은 여자친구의 한국어 능력 시험이 취소된 날이라 귀신 플러스 격리로 인한 폐쇄로 힘든 상태였는데 준비하던 시험까지 취소돼서 여자친구는 정신이 엄청 피폐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걱정된 나는 카페에서 음료를 사고 또 귀신 쫓는 소금과 팥을 사서 격리 장소 문 앞에 가져다 놓고 난 바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대기 중이었다 낮은데도 햇빛이 없고 음기가 강해서 그런지 뭔가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엄청 음습한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다 그날 밤 여자친구는 소금과 팥을 구석구석에 뿌렸다 그 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 후 격리가 끝난 8월 21일에도 이미 망가진 여자친구의 정신은 3주 정도 이어져갔다 두 번째 이야기 모텔 귀신 여자친구와 롯데월드에 갔다가 다음 날도 일정이 있어서 어디서 자고 갈지 여자친구와 고민하면서 걷다 보니 몽촌 토성역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게 됐다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 따라 뭔가 약간 오싹한 느낌도 들더라 여하튼 다음 날 일정도 꽤 빠듯해서 바로 잠을 잤다 그날 내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이렇다 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희 방 문 앞에 키가 크고 철가방을 들고 하이바를 쓰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거다 문 앞에서 철가방을 들고 하이바를 쓴 채로 계속 앞에 있는 소파를 쳐다보는 거다 아무 말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속으로 뭐지? 왜 저기 계속 서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서 있다가 나가버리더군 그러면서 나도 그 꿈에서 깼던 것 같다 일어나니 아침이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여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엄청 신기한 꿈 꿨어 어떤 남자가 하이바 쓰고 철가방 들고 있는 채로 우리 방 문 앞에서 계속 서서 소파를 쳐다보고 있었어 뭐 자세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여자친구 얼굴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고 호텔 예약을 해놔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평소 말 많던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차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이 없는 거다 호텔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일식집에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음식이 나오고 먹으려고 하는데 조용하던 여자친구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꿈 이야기 말인데 사실 나도 똑같은 꿈 꿨어 여자친구가 말했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니 진짜 저와 똑같은 인상차게 키 큰 남자가 소파를 쳐다보고 있더란다 아까부터 쭉 입을 다물고 있던 것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소름 돋아서 그랬다고 했다 그렇게 듣고 나니 저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 둘이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긴장을 좀 풀었다 그렇게 좀 긴장이 풀린 뒤에 왜 그곳에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말하기 그 모틀로 배달 오다 죽었는데 배달시킨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왠지 묘하게 매칭이 돼서 더 소름이 돋더라 세 번째 이야기 장난으로 점집에 가면 인생 조질 수 있습니다 때는 스무살 폭염이 치는 여름이었다 이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이모는 가끔 심란하실 때 재미 삼아 점을 보셨는데 이모가 애들은 점집 가면 안 된다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점집을 살면서 한 번도 안 가서 궁금해서 장난 반 호기심 반에서 따라갔다 막상 갔는데 뭐 분위기만 조금 무섭고 그냥 좁은 상가 아래였다 그래서 뭐야 하고 안심은 했는데 손에 땀은 났다 여기부터 조금 쌓였다 내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눈을 안 보는 건 아닌데 그날따라 그 점쟁이 눈을 한 번도 안 피하고 계속 봤다 이모가 그걸 보고 놀래서 너 무슨 사람을 그렇게 봐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소리에 그때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방금 뭐지 하고 점쟁이가 식 웃으면서 아그야 아따 이쁘게 생겼네 점쟁이 눈을 그라고 보면 안 되지 계속 실실 웃었다 그때부터 뭐지 하면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아무튼 이모가 가족 전부터 해서 쭉 보는데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였다 그래서 뭐야 왜 자꾸 보는 거야 하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나한테 아가야 너는 참 이뻐 하고 말하며 왼쪽에 계속 눈이 돌아가면서 말을 이었다 여기 심신 할아버지가 계속 아가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아가 점을 한 번 보고 싶다네 이래서 그때부터 사실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서 나이 이름 태어난 시등 말하다가 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아가야 너는 너무 이뻐 너무 이쁜데 앞으로 점집엔 장난삼아 오지마 라고 갑자기 툭 뺐는데 순간 그때부터 계속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라는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내 점을 보는데 나보고 절대 유흥 즐기지 말라 그러고 점집을 오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신기 아닌 신기가 눈에 보이고 점쟁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상이고 잘못하면 신내림 받아야 되는 사주라고 했다 그때부터 이모랑 나랑 얼굴이 사색됐다 나보고 유흥 즐기거나 그러면 패가 망신한다고 해서 막 이런저런 나는 뭐 해야 되냐고 물으니 나는 마음에 한도 많고 아픈 애라면서 사람한테 베풀면 그게 득이 돼서 나한테 두 배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럼 근데 점쟁이랑 막 얘기하다가 가족 중 아픈 사람 있네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빠가 아파서 조금 일찍 갔다며 말하며 이유 없이 얘기하다가 몇 분을 펑펑 울었다 아무 감정 없었는데 울다가 점점 더 머리가 멍해지고 토할 것 같았다 아무튼 아빠가 주변에서 맴돌면서 어린 나를 두고 간 게 아니 돼서 나를 도와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사저들어가는 직업을 하라고 했다 미용사, 의사, 간호사 등 사람에게 베푸는 직업을 하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그 이후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점쟁이는 자기가 100% 맞는 말만 하지 않지만 나쁜 말은 새교 들으라면서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고 나서 이모 가게로 가는데 들어오자마자 더위 먹은 것처럼 물을 먹었는데 구토하고 쓰러질 듯 답이 안 보였다 이모가 오늘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위에 올라가서 자라고 해서 푹 잤는데 새벽에 목이 너무 부어서 죽을 것 같았다 온몸에 땀이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이모한테 정말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다가 어찌어찌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편도가 거의 목젖을 다 감싸 안 보일 정도로 부어 있었다 열도 나고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했다 편도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나 뭐라나 이모부가 비타민 추사라도 맞으면 그나마 괜찮을 거래서 맞으라는데 다 필요 없고 집에 너무 가고 싶었다 그래서 이모한테 나 안 되겠다고 울면서 집 가고 싶다고 해서 KTX 타고 집으로 갔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집에 오자마자 식은 땀은 너무 흘려서 바로 샤워했는데 오자마자 염증이 바로 나왔다 거의 수술 직전까지라 말하는 것조차 아팠는데 집 와서 씻고 집에 있는 옷을 입으니까 싹 나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병원 갔을 때 열이 거의 38도였기에 나는 그 당시 귀신이 들린 게 아닌가 싶다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점집 재미로 가지 마시길 정말 재미나 호기심으로 가서 큰코다쳤던 케이스이다 네 번째 이야기 피자 배달 이 이야기는 본인이 겪은 100% 실화임을 알려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6년 여름 직업 군인을 하려고 공부는 때려치우고 운동이랑 알바를 함께하던 10월 고3 때이다 그 당시 배달사원의 시급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가 있었던 나는 당연히 배달 알바를 했다 하교도 대략 5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젠장 마지막 배달이 영업 종료 1분 전에 들어온 것이다 배달 주소를 보니 이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였다 대전 서구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많이 번화가 됐지만 그 당시에 아파트 입구에 가로등도 설치가 안 돼 있었다 일부 동만 입주를 조금씩 시작하던 때인데 그 주변은 매우 한산하다 못해 시원한 10월의 공기가 아닌 한겨울처럼 매우 공기가 차가운 그런 곳이었다 같이 일하는 형들이랑 가위바위보에서 마지막 배달을 가기로 했다 항상 사다리나 가위바위보 등 운이 좋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걸렸다 그렇게 피자카 오븐에서 나오고 콜라 피클 파마산 치즈 등 챙기고 배달을 출발하였다 이상하게도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나오자 역시나 기분 나쁜 한기가 몸을 감싸고 온신경은 앞을 비추는 헤드라이트에만 집중했다 엘리베이터도 아직 안 돼서 20층을 걸어올라 그렇게 배달을 해주고 1층에 내려와 다시 시티백 오토바이에 앉아 매장으로 출발을 했다 아까 그 오싹한 기운이 다시 맴도는 찰나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헤드라이트가 꺼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버렸고 앞을 보기 위해 눈살을 찌푸렸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당시 쓰던 핸드폰은 라이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쩌나 고민하던 중 깜빡이라도 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깜빡이를 켜고 그 깜빡하는 1초에 집중하며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근데 이제까지 느꼈던 공기가 아닌 오싹하고 소름돋는 공기의 기분이 이상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심코 좌측 백미러를 바라보게 되었다 순간 깜빡하는 1초 사이에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내 뒤에 딱하니 나타난 것이다 순간 헉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백미러를 쳐다봤다 그리고 두 번째 깜빡이가 켜지는 순간 멀어지는 것이 아닌 아까보다 더 가까워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봤을 때 뒷짐지고 있어 보이지 않았던 손에 칼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깜빡이가 3번 4번 켜질 때마다 점점 더 그 아이는 가까워졌다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온몸의 털이 다 서면서 앞이 보이든 말든 뭘 박든 말든 그걸 신경 쓸 게 아니었다 스로트를 강하게 쥐어잡으며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빛이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했고 꺼졌던 앞 라이트도 나오기 시작했다 매장까지 가면서 그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감의 눈물이 나왔고 도착하자마자 사장님과 형들에게 얘기해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난 그 이후로 그 아파트 가는 게 무서웠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 오토바이 스로트를 끝까지 당겨못해도 시속 90 정도는 나왔을 텐데 그 아이는 뭐였을까? 2006년도 실제 피자 배달을 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며칠 동안 꿈꿀 정도로 큰 충격이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지옥의 로또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고 살아서 무슨 짓을 했든 죽으면 다 똑같이 지옥으로 온다 물론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천도시에 끓는 용암에 목욕하고 유황불가스에 고통받으며 물 한 방울 없어 헉헉대는 그런 지옥은 아니다 단지 전생에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 지옥에서의 취급이 다를 뿐이다 생전주의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남의 물건에 손대는 등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은 지옥 사회에서 가장 낮고 지저분한 일을 맡게 된다 지옥도 어차피 죽은 사람들 사는 곳이라 그들이 먹고 싸고 잊고 자는 모든 것은 사회의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이곳은 그 어떤 과학기술도 통용되지 않아 맨손으로 돌을 캐고 주먹으로 나무를 깎고 맨몸으로 날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본인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게으름을 피우거나 요령을 피우다가 사방에 깔려있는 지옥에 눈에 띄게 되면 더 깊은 지하로 끌려간다고 한다 한 번 끌려간 자들을 다시 본 사람은 없었기에 후기를 들을 순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 팔다리는 모두 잘려 걸음으로 사용되고 혓바닥이 잘린 채로 머리와 몸뚱어리만 남아 지하 오물들에 담겨서 영겁의 세월을 눈물로 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낮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지옥바닥층 사람들은 지옥 로또를 구매할 수도 설령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사실을 밝힐 수 없다 지옥에서 감귤농사를 지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보농부 김씨는 지옥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 정식 지옥인 허가를 받게 되었다 정식 지옥인 허가를 받게 되면 독립 거주 가능, 초기 부여 직업 변경, 계좌 개설 등 지옥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다 김씨, 그렇게 좋아? 정식 지옥인 허가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싱글싱글 웃으며 나무를 다듬은 김씨에게 허씨가 다가와 물었다 아무렴여 김씨가 이렇게 즐거운 것은 정식 지옥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식 지옥인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 그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바로 지옥 로또가 구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옥 로또를 살 수 없는 하층민들과 일부 현세의 가족이 없는 지옥인들은 지옥의 지옥 로또 문화에 대해 대부분 비관적이다 현실 로또와는 다르게 오직 1등에게만 보상이 주어질 뿐 아니라 그 보상 또한 실질적으로 본인의 지옥에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전 가정적이었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 가족들의 품 안에서 지옥으로 입성한 정식 지옥인들 중에 지옥 로또를 매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씨가 정식 지옥인이 된 지 5년이 지난 시점 매일 열심히 일하며 매주 꼬박꼬박 지옥 로또를 구입하던 김씨에게도 드디어 1등 당첨이라는 지옥 최대의 이벤트가 발생했다 누구는 몇십 년 몇백 년을 노력해도 한 번 되기 힘들다던 지옥 로또 1등을 지옥 새내기 김씨가 해낸 것이다 지옥인들 사이에서 유난히 성실하기로 유명한 그인데다가 주위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전혀 인색하지 않았고 매일 잠들기 전 지상에 놓고 온 부인과 아들 딸의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먼저 떠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기를 기도하던 김씨였다 지옥의 최고 행정기관인 지옥청 그 중에서도 가장 경비가 삼엄하다는 맨 옥상층에 김씨가 들어섰다 지옥청 관리자 지상에는 염라대왕으로 잘 알려진 최고 권력자 앞에 김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1등 당첨 사실을 알렸다 그래 보상은 너도 잘 알겠지 예 그렇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지금 현세의 사람 그 중에서도 단 한 명만 적용 가능하다 이것도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지옥청 경호원들이 이열로 쭉 늘어서 있고 그 끝에 황금 목좌에 앉아 내려다보던 지옥청 관리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김씨에게로 다가갔다 김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낮추고 희열반 두려운 반으로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럼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양손을 얹은 지옥청 관리자는 천천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 문으로 들어서면 현세에 내려가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지상세계 기준으로 정확히 10분 그 이상을 남게 되면 강제로 끌고 올 수밖에 없으니 늦기 전에 돌아오라 네 알겠습니다 내 손목에 지옥사로 꼰실을 묶어두었다 이 실의 매드 끝이 다 타들어가면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니 끝이 다 타서 없어지기 전에 이 실을 두 번 짧게 잡아당겨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김씨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묶인 반투명한 검은 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늦기 전에 가거라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 말을 끝으로 김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 여자가 공원 시계탑 분수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몰래 훔쳐보는 한 남자도 있다 점심시간마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남자는 우연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후로 매일같이 그녀가 오는 시간엔 어김없이 그 또한 같은 자리에서 몰래 그녀를 훔쳐보곤 했다 그녀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던 어느 날 며칠을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책을 덮고 일어나려던 여자의 머리 위로 잔뜩 긴장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정장 안주머니 속에 숨긴 그녀를 만나면 할 말과 할 행동을 적어둔 쪽지가 있었고 이 순간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연습했던 남자였지만 막상 직접 해보려고 하니 목 뒤로 식은 땀이 흐르고 얼굴은 긴장감을 숨기지 못해 잔뜩 일그러졌다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쓸어넘기는 여자에게 드디어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저기요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 여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공헌분수대 물줄기처럼 시원하게 퍼져나갔다 남편을 떠나보는 지 6년이 지났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죽은 뒤 먼저 떠난 그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원망하고 그리워하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의 앞에 나타난 남자의 모습에 그녀는 굳어버렸다 그러나 놀란 것도 잠시 이 모든 상황이 꾸민 것을 인지한 그녀의 놀란 얼굴은 다시 슬픈 얼굴이 되었다 여보 거긴 지낼만 해요? 많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먼저 가면 남겨진 우리들은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미안해 여자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를 신으로 남자와 여자는 6년 만에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도 거기서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여보까지 떠나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난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끝까지 살아 남자는 지옥에서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아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여보 여기 마지막 날 내가 꼭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그때까진 제발 살아있어줘 알겠지? 전에 같이 살던 집 침대가 놓여있던 방이 어느새 그와 그녀가 처음 만났던 공원 분수대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타들어가는 실의 심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어떻게 있겠어요?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 곳인데 여보 나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요 안 돼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어느새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남자는 그날 입고 있던 정장의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쪽지를 꺼냈다 여보한테 이걸 전해주고 싶었어 나 가거든 꼭 읽어봐 알겠지? 네 알겠어요 여보 여자의 손에 쪽지를 꼭 쥐어주고 남자는 힘겹게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뗐다 나중에 다시 올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살아있을 때 못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이제 갈게 잠깐만 여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심지가 거의 다 타 없어져가는 실을 두 번 잡아당겼다 곧바로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혼자 남은 여자의 배경은 아까의 그 공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눈물 콧물 자국으로 얼룩진 베개에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이제 막 어둠이 거치려 하는 일은 아침이었다 어제와 별다를 일 없는 오늘이라 생각하는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생각을 달리하여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그녀의 손에 꼭 쥐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을 때였다 책 다 읽고 덮을 때 가기 안녕하세요 처음 뵈네요 전 김진웅이라고 하고 여기 근처에서 일해요 더듬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기 신뢰가 안 된다면 잠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처음 그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할 말과 행동들을 쭉 써내려 놓은 쪽지였다 첫 만남때를 생각하며 한참을 울면서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쓰인 그의 편지를 읽게 되었다 여보 시간이 없어 이렇게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요 내가 죽기 전에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미안해요 난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거기 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쉰 뒤에 다시 읽어 내려갔다 뒷장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적어놨어요 이거면 아들딸 학비는 물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것밖에 못해주는 못난 나지만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 한편으론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해요 쪽지를 뒤집어 보니 앞전엔 없던 작은 숫자들이 보였다 6, 16, 24, 31, 34, 42 토요일 아침 간밤에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인 거리를 걸으며 오랜만에 외출하는 그녀의 뒤로 신문가판대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주 로또 추첨 역대급 당첨금 450억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눈물 자국을 지우려 눌러 쓴 모자와 선글라스 아래로 떨어지는 눈물은 차마 숨길 수 없었지만 코트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녀의 입가엔 그래도 미소가 조금은 걸려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귀신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반팔 교복 입고 다니는 8월 초 밤에도 아직 더운 그런 밤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야자 일찍 마치고 10시에 자전거로 30분 정도 걸리는 옆 동네의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때 한창 동네가 재개발 중이라 오는 길이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물론 차도 잘 안 다녔을 때였는데 그래도 집에 빨리 들어가서 자야 돼서 빨리 가려고 페달을 밟으니까 뭘 밟았는지 타이어가 푹 터지더라고 집까지 자전거로 30분 걸리는데 걸어서 가려면 2시간 걸리거든 그래도 뭐 자전거를 버리고 버스를 탈 수도 없으니까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동네끼리 이어지는 도로에 사람도 안 다니니까 자전거 끌고 가고 있었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없더라고 한적하니까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제 음악도 못드니 수산하면서 가라앉은 풍경이 딱 느껴지더라고 한창 개발 중이어서 오른쪽은 야산이고 왼쪽은 저수지인 길을 걸어오는데 가로등도 거의 50미터마다 하나씩 있어서 어두컴컴하고 1시간 가까이 걸어오면서 마주친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니까 적막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가로등이 제일 가까운 인도 바로 옆 도로로 걷고 있었어 집까지 한 30분 남았나 갑자기 뒤에서 조그맣게 드르륵 드르륵 녹슨 통니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내 자전거에서 나는 소리인가 해서 자전거를 앞뒤로 세게 끌어봤는데도 자전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거야 뭐지 하고 잘못 들었나 해서 갈 길 가야지 아는데 뒤에서 드르륵 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귀가 터질 정도로 크게 들리면서 누가 머리를 뻑 쳐가지고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데도 기웃둥하면서 넘어질 뻔했어 그래서 내가 인적 없는 곳에서 아리랑 치기를 당했구나 아니면 차가 나를 쳤구나 이 생각을 했어 밤이라고 해도 한여름인데 고요한 호수에 물 한 방울 톡 떨어지면 점차 넓게 퍼지는 진동처럼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기분 나쁜 한기가 싹 돋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그렇게 한 3분 가만히 있었나 무슨 상황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도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아래를 딱 봤어 내려다보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사고가 있었는지 칠하는 하얀 페인트로 그려놓은 마킹이랑 아직 덜 마른 피가 희미한 가로등 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내가 밟고 있더라고 내가 이거 밟고 있어서 한 대 때린 건가 싶어서 그대로 옆으로 싹 지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갔네 집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뜬 채로 밤을 치세웠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